Q. 장한재가 잡으면 한국지원공사는 마지막 경기 승리로 끝낼 수 있습니다. 두 선수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. 나갔다 보니까 범실이 이어졌습니다. 자 긴 서브 받았고 랠리입니다. 백댕! 크로너! 장한재가 이 게임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약간 치열해지는 느낌입니다. 나갔습니다. 나갔어요. 아 청룡은 급했어요. 스윙 자체에 하고. 3대4. 3대4. 김장원보다는 더 복잡한 선수가 정영훈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딱합니다. 이번에 틀렸어요. 지금 범실이 좀 많네요. 게임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범실 3개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착실하게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정영훈. 자 성공합니다. 다시 정영훈. 공략법을 조금 찾아냈고 지금 델랑말랑하는 그런 머릿속에서 아마 본 게임은 빨리 끝내고 또 다음 준비해 다음 작전 할 것 같아요. 자 첫 번째 게임. 끝까지 간다면 훨씬 더 성격으로도 진일보 했어요. 그렇죠. 예. 네. 자 그러나 정영훈 선수가 정영훈 선수가 정영훈 선수가 정영훈 선수가 백핸드 또 좋아지면서 성공시켰어요. 아 지금도요. 네. 자 이번엔 정영훈의 범실. 조금 살아납니다. 그렇군요. 자 정영훈은 그런 비밀을 줘서는 안 돼요. 그렇죠. 예. 자 이번엔 정영훈의 범실. 정영훈의 서버. 아 주면 안 돼요. 네. 본인 범, 범실. 그리고 범실 나온다는 얘기는 한 점 차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. 그렇죠. 예. 자 장한재가 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네트에 걸렸습니다. 자 백사이드. 첫 번째 게임 통점이 됐습니다. 아 정영훈. 그게 좀 적중했습니다. 지금. 그렇습니다. 아 하나 갑니다. 렛. 서브 득점. 장한재의 기회에 놓치. 한쪽으로 몰고 있거든요. 찬스 볼. 네. 그러나 한 점 차 승부. 아 정영훈이다 지금. 그래서 장한재가 털씩 주저앉았군요. 정영훈의 선제 공격. 아 정영훈의 선제 공격. 정영훈. Ly상. 자. 여성. 제. 다리. 택시. And you and I, we go